영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시내 체크인 해외여행 가본지 백만년인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드나 했더니 이번엔 비행기 티켓값이 무섭게 하늘이 칩니다 이래저래 여행에 발을 묶인 모두에게 내리는 담비같은 시간입니다 영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시내 체크인 매시간 외국인인 게스트인을 모시고요 영화 속 배경지로 세계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시내 체크인의 첫 시간 가이드가 돼주실 분 모실게요 비정상회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개그콘서트 등등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인도남자의 진한 매력을 보여주신 분이죠 한국 생활 무려 27년 차 한국에서 IMF도 겪은 라떼 시전이 가능한 인도형아 럭키 씨 나마스데 안녕하세요 소개를 너무 이쁘게 해주시니까 제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네요 아유 진실만은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세상에 27년이라뇨 그렇죠 말이 27이지만은 오제 같아요 다 그러시는구나 요즘 인도에 핫한 소식을 전달하는 것도 근데 가능할까요? 언제 마지막으로 다녀오셨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런 저런 게 많지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30년 만에 인도 교육 정책에서 인도 교육 체제로 바뀌었는데요 제2의 외국어를 선택권이 생겼는데 거기에 한국어가 투입이 됐어요 진짜요? 그래서 인도의 모든 고등학교들까지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겨서 세상에 그거 되게 반가운 소식이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던 그런 정말 반가운 소식이더라고요 네 기사가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요 앞으로 한 두세 번 조회해야 사람들끼리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와 또 한국의 위상이 또 느껴집니다 좀 더 친근해지는데요 인도의 매력 또 자랑 좀 해주세요 인도의 매력이요? 제가 지금 인도 간 지 4년 돼가지고 인도가 원약 아시다시피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을수록 한 나라 안에 여러 개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게 인도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이해할 때 한 나라로 생각하는 게 보다는 한 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을 어떨까를 그런 위주로 보는 게 인도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도 남부인도에 예전에 인도 요가 리트리 때문에 갔다 왔었는데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어요 아 남인도 갔다 오셨어요? 네 케랄라 쪽에 갔다 왔었는데 아 케랄라 너무 좋죠 제가 한 20년 전에 갔다 왔어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바닷가도 있고 인도에 그렇게 큰 바다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바다도 너무 커서 휴양지가 너무 좋았고 너무 더 좀 더 남부인도가 좀 더 순수하고 더 좋대요 그래서 거기 너무 좋았고 좋았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럭키 씨는 영화 좋아하세요? 저의 워낙 영화를 좋아하고 좋아한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인도 집에 한국 영화를 한 천 장 정도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 DVD 이런 걸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DVD 통해서도 많이 보고 이제는 OTT 통해서도 거의 집에는 제일 투자하는 게는 프로젝터라고 스피커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는 그 나라 문화 배우기도 하고 언어 배우는 면에서도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어랑 영화 통해서 배우는 한국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약간 영화 보는 맛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영화도 참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인도 영화 우리도 참 많이 보잖아요 뭐 세월간이 너무 재밌게 봤고 칸 등등 너무 많은 영화가 있는데 네 세월간이 개봉한 지 거의 15년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 인기가 있는 거 보면 와 대단한 영화이구나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충격적으로 재밌었죠 인도 영화를 보면 영화 마지막에 출연자들이 이렇게 단체로 나와서 춤을 추는 장면들이 주로 등장하는 영화가 좀 있잖아요 이건 어떤 문화적 특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이러시나요 워낙 이제 인도 영화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말리우드 1년에 아무리 안 해도 천 편 이상이 제작하고 거기에는 대부분 이 마살라 무비라고 해요 마살라가 양념이라는 뜻인데 그 한 영화의 액션 드라마 코미디 뭐 다 이렇게 양념을 뿌려서 만든 영화가이다 보니까 시간도 좀 길고 춤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재밌는 장면이 많은데 이제 큰 도시 때 릴리나 이런 때는 멀티플렉스 한 극장 안에 여러 스크린이다 보니까 거기 있는 관객들은 거의 비슷해서 약간 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되게 새로운 된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조금만 큰 도시 벗어나가면 싱글 스크린 영화에는 진짜 춤 장면만 나오면 사람들 일어나서 춤추기도 하고 돈 좀 돈 던지고 너무 반갑고 약간 모든 게 대리만족시키는 장면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흥을 진짜 저는 영화 보는 거다 그 사람이 흥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동전은 왜 던지는 거예요 어디에 그냥 너무 춤추는 장면이 나오면 너무나 반갑고 자기가 너무나 행복해서 돈을 이렇게 약간 스웩크로 보여주는 거죠 플렉스를 보여주는 거죠 나는 만족스럽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큰 도시는 저렇게 하면 약간 눈치 보이고 부끄러우니까 너무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너무 재미있는 문화네요 인도 영화관에서는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치듯이 또 박수를 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진짜인가요 그 원약 우리나라에는 흥이 많고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뵈서 1% 조금 많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저도 흥이 되게 많아서 엄청 하이텐션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막 또 라디오에 또 또 시끄럽다 해서 이게 또 107.7을 바꿀까 봐 제가 지금 낮은 톤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흥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인도 사람들은 누구 눈치 없이 전 세계 어디 가도 인도 사람들은 춤 노래는 진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너무 좋네요 그런 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내 체크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떠나볼 영화는 뭔가요 원약 또 제가 반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인도 영화라고 하면 춤 뭐 이런 거 되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인도에 정말 예술 작품이 어떨까를 좀 소개하자고 해서 최근에 정말 히트한 영화인데요 화이트 타이글 화이트 타이글 영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미리 주의사항을 드릴게요 이 영화 통해서 춤 노래 이런 거 기대해서 보실 거면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약간 인도판 기생충 같은 엄청 다크하고 인도의 계급 제도 인도 약간 인종차별이라든지 되게 여러 면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재미는 있는데 약간 저런 영화를 좋아하시면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하 메시지가 또 있는 영화군요 93회 아카데미 시상식 각색상의 또 노미네이트가 됐었습니다 2008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아라빈드 나디가의 소설의 원작이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줄거리 소개 또 부탁드립니다 이 줄거리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아 제가 읽어야 되는구나 네네 너무 편안하게 앉으셨다 사실 화이트 타이그라는 영화가 되게 작은 시골에 말람이라는 주인공이 되게 똑똑한 아이인데 자기는 또 학교에 가서 대학교 가서 이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데 부모 할머니 때문에 계속 일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자기 꿈을 이뤄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또 인도에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계급이 있다라고 말 안 하는 게 실제적인 계급은 여기까지는 없어졌어요 그건 법적으로는 없지만 여기에 계급이 뭐냐면 또는 있는 사람하고 또는 없는 사람의 계급 마스터와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보여주는데 왜 화이트 타이그라는 제목을 쓰냐면 영화에서는 화이트 타이글 백호는 100년에 한 번 태어나는 우일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도 이 똑같은 병범한 계급 사업에 뭉쳐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 정도 깰 수 있는 캐릭터를 소개해요 그렇군요 그럼 영화 화이트 타이거에서 떠나볼 첫 번째 여행지를 만나볼까요 바로 델리입니다 네 럿키 씨 어떤 장면인가요? 이제 말라브라인 주인공이 자기의 아슈카라는 주인을 만나서 델리에 갑니다 처음에 작은 도시에서 아주 큰 도시에 가는데 그 아파트 앞에 서 있어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건물이에요 저런 건물 보고 되게 막 이렇게 놀라는데 주인공의 위의 향 아슈카의 위의 향이 엄청 자별적인 사람이라서 되게 지금 야단 맞는 그런 장면이에요 너는 이런 걸 봐봤자 너는 이런 꿈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일이나 집중하라 약간 저런 식으로 하는 장면이더라고요 발람이 고층 건물을 보고 놀랄 정도로 델리는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델리 어떤 도시인지 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인도 도시 인도의 수도 뉴델리 저도 뉴델리 출신이거든요 지금 바라보는 아파트가 저도 가봤거든요 저희 친구들도 몇몇 살긴 하는데요 골프코스 안에 만든 아파트예요 진짜 거기에 가보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요 1층에 식당이 한 3개가 있어요 집에서 요리 안 하고 손님들 오면 너무 좋네요 위에서 이렇게 전화하면 주문해서 손님들 대접할 수도 있고 집 안에서 어마어마한 럭셔리한 아파트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델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도 여행을 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한국과 문화적으로 다른 점이라든지 주의할 점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시간 개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24시간 동안 노는 문화가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인도는 약간 밤 늦게까지 노는 문화가 아니라서 약간 새벽 시간에 혼자 어디 돌아다니면 그러면 위험할 일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혼자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같이 다니고 그리고 너무 늦게 어디 밤에 돌아다니는 게 그것만 중요하시면 낮에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되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영화를 보면 큰 도로에도 곳곳에 소가 다닙니다 저는 시골 인도에 갔을 때 저는 코끼리가 다니는 것도 봤었거든요 남인도에 코끼리 많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았었는데 인도에서는 운전 잘하세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했는데 어떤 건지 이런 약간 이런 거죠 아마 인도도 되게 약간 발전하고 있지만 인도 가면 이 케어스가 사람들이 제일 적응 빨리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운전할 때는 일단 자손을 그렇게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자손을 저떡하면 지키고 싶은데 자손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사고 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진짜 1차 2차를 이게 왜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 많이 그런 거 CCTV도 이런 거 많이 설치해서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많았고 제가 운전은 인도에서 배우고 또 한국에서도 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오른쪽 핸들이고 한국는 왼쪽이에요 맞아요 이게 제일 좋은 자의점이 있는데 그런데 운전은 다 편하기는 편해요 오토바이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뉴델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도시죠 소 구경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저거를 벌금을 데리기 시작해서 주인이 만약에 자기 소를 길거리에서 발견되면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을 빼기 역시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네요 재미있는 거 지금 조금씩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그러네요 그렇군요 델리에 가면 어딜 또 관광해야 하나요 원약 델리가 오래된 도시라서 우리가 항상 뉴델리 올델리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항상 물어봐요 무슨 자의점이 있냐 그러니까 똑같아요 강남이랑 강북처럼 신도시와 구도시의 자의인데요 구도시가 생긴 지가 거의 역사가 천년 오래돼서 복잡하긴 하지만 건축이라든지 거기 있는 불근성 이런 게 되게 아름답고 되게 많겠네요 하루 정도는 분위기는 괜찮은데 거기에 있으면 그러면 아마 두통약 두 개 정도 먹어야 돼요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사람 많고 신도시에 가면 또 젊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그대로 뵈서고 백화점도 있고 힙한 곳들 힙한 곳도 있고 좋은 식당도 많고 그렇군요 외국인 친구들이 오면 어딜 꼭 데려가고 싶으세요? 전 타즈말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요 타즈말도 네 근데 넬리에서 한 3, 4시간 정도 차 타고 가야 되니까요 타즈말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쪽으로 가면 사막주가 있거든요 자이프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핑크시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거기는 아직도 코끼리 타고 송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도 되게 인기 많아요 그렇구나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대표 오늘 시간이 얼마인지 모레 남의 인도 가실 때 물어보신지 제가 또 따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영화 화이트 타이거에서 정글 만트라를 들을 겁니다 만트라는 무슨 뜻인가요? 그 만트라가 사실 모의 매뉴얼 모의 비법이라는 뜻이거든요 정글의 법칙 정글의 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는 정글 만트라가 여기는 살아남으려면 여러 가지를 이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런 뜻으로 해서 쓰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글 만트라 우리 듣고 다시 만나요 영원해 영원해 시내 체크인 인도 영화 럭키 씨와 함께 영화 화이트 타이거 속 인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발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도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빛의 인도와 어둠의 인도입니다 맞습니다 발전된 대도시 델리로 빛의 인도를 봤다면 이번엔 어둠의 인도로 떠나볼까요? 우선 영화 화이트 타이거 속 한 장만을 같이 만나보시죠 이건 어떤 장면인가요? 대개 이제 발람한 주인공이 여러 가지 일을 꼽히고 또 되게 자별을 느끼다 보니까 사실 인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민주국가예요 한 번도 문제없이 투표를 잘하는 나라인데 여기서는 이 발람하는 기사가 자기 주인이 정치자들에게 약간 돈 주면서 일을 해결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이 민주국가의 정치를 내가 배웠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배워서 자기 또 이제 마지막에 이 노하우를 이용해서 뭐가 자기의 그 풀행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제가 말하면 영화는 또 안 보실 것 같아서는 그럼요 여기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겠네요 하층계급인 발람내 가족은 아파도 치료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상류층과 하층계급의 삶은 어느 정도로 또 차이가 있나요? 저희끼리도 되게 많이 있을 말인데 인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게 빛과 어두운 게 아마 이런 계급 사회로 보여주는 건데 똑같은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의 인도랑 못 사는 사람의 인도는 저도 되게 많이 느껴요 사실 인도에서 거주 안 하는 인도인을 nri라고 하거든요 non-resident indian 저도 이제 해외 거주하니까 nri이지만 해외에 살다 보면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인도 갈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가 많다 저거 문제 많다 어떻게 보면 인도 사람이지만 제3자의 인도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론 갭이가 좀 없어지면 다 좋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인도는 교육체도가 올라가면 또 상황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인도 가면 정말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한 명에서는 정말 화려하고 좋은 거 있고 그것도 까만 앞에는 정말 하루에 밥 한 끼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든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럭키 씨의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저요 저는 되게 평범한 학생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도 부모님은 그래도 되게 좋은 부모님 만나서 아무래도 유학까지 보내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도의 이런 아픈 모습을 지적할 수 있는 영화가의 인도에서 나왔다는 건 한편으로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인도가 갈 때마다 혹시 어떻게 변화하는 것 같으세요 정말 제가 인도를 한국분한테 물어보면 언제 가냐고 10년 전까지는 저도 인도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최근에 안 가는 게 넬리가 그 넬리의 매력이 없어지고 너무 큰 도시 되려고 하니까 갈 때마다 지하철 공사가 있고 도로가 넓어지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인도는 그나마 차가 안 막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넬리는 난리예요 진짜 환경도 안 좋고 어딜 가든 참 발전이 되면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죠 서울 있을 때 또 양팽 가는 게 좋아하고 넬리 있을 때 또 약간 공기 좋은 데를 좋아하는 게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남부인도 참 좋았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시내 체크인 인도 영화 럭키 씨와 함께 영화 화이트 타이거 속 인도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아직 할 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워밍업도 안 돼서 지금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아니요 그래도 너무 좋은 나라고 저 남부인도 갔을 때 너무 기억이 좋았어가지고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연락드렸을 때 소개할 인도 영화가 많다고 하셨다면서요 워낙 영화가 많다 보니까 또 사람마다 이게 모는 맛이 다르잖아요 남의 또 기회가 되면 소개할 영화가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개인적으로 블라인드 멜로디라는 영화도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소개를 안 할 텐데 정말 춤하고 반전의 반전의 반전 가볍게 보고 싶으면 블라인드 멜로디도 되게 강추천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오셔서 또 인정 시간 금방 지나갔네요 네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진짜 아쉽네요 우리는 광고 듣고 다 아쉬워요 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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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세요